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여러가지 막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민주당의 의원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돈도 없는데 왜 분양을 받느냐고 이런 발언을 해서 이거 막말 아니냐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은 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이 국토부 법안 소위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믿고 분양을 받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했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여당 측에서 민주당 측에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해달라 그래야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면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맹성규는 왜 분양을 받는가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 의무 거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발언이죠. 왜 돈도 없는데 분양을 받으라고 하냐. 돈도 없으면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이 발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또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도 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크게 완화를 한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완화가 되었어도 양도소득세 중가라든가 실거지 의무 폐지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가지고 정책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섣불리 정부의 정책을 믿고 분양권을 처분을 했다가 법 개정이 나가리 될 경우에는 분양권을 처분한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 시세 차익의 60에서 70% 이상을 세금으로 내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입법이 따라줘야 되는데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실거지 의무 완화 관련해가지고 민주당과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를 반발을 하면서 서민 비하로 비춰질 수 있는 저러한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의원 측에서 돈도 없는데 뭐하러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한 발언을 한 것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가지고 서민들 비하까지 하는 것은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의 대변인은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서 논의하던 중에 국회에서 냉선규 민주당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는가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맹우원의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실거주 의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금리 시대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내 꿈 마련 꿈을 꾸는 서민 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네티인들 역시도 아니 자기 돈을 다 가지고 분양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민주당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솔직히 집 없는 사람들이 월세라든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분양권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당장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분양을 받아놓고 전세나 월세를 놓고 나는 다른 곳에 좀 거주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들어가서 살려고 미리 분양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투기를 위해서 분양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절대 다수가 전자인 경우이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실거주 목적 없이 단순히 전매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이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매 차익 관련해가지고 투기를 하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방지를 해놓은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투기를 몰아붙이면서 돈 있는 사람들만 분양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누가 자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분양을 받고 사겠습니까? 전부 다 대출로 집 사고 분양을 받고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뭐 그렇게 사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한해서는 뭐만 있으면 전부 다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너무 과민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그날 자신이 했었던 발언은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이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바람에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이라든가 맥락은 살펴보지 않은 채 단어 하나하나를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 속기록의 발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당부드리겠다면서 발언을 왜곡을 해서 마치 망언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성규 의원의 저 입장머도 좀 의아한 것이 아니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권을 받는데 경쟁자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불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없이 내가 분양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발로 뛰면 되는 것이지 왜 국회의원이 분양권을 받는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 맹성규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맥락이라든가 문맥을 전부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역량이 딸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정치인은 말로 싸우는 직업이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자신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오해가 없게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입니다 근데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왜 서민들을 무시하냐 돈 없으면 내 집 마련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뭐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맥락이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 중에서 욕을 먹고 싶어가지고 발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문맥이라든가 맥락 같은 걸 다 따져보면 논란이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으면 그거 자체로 정치인에게는 마이너스인데 맹성규 의원은 본인이 한 발언이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법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의 자유겠지만 안 그래도 현재 막말 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의 발언이 막말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평가는 내년 총선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